보르는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지방의 도시로 종글레이주의 주도이다. 보르는 2016년부터 보르 자치체의 본부 역할도 해왔다. 도시는 남수단 중앙의 광활한 습지대인 수드누페 남단이자 백라일강의 동안에 위치한다.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병된 대한민국의 공병의료부대인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르는 1860년대에 상하와 노예 무역 창고가 설립된 백라일강의 어촌 부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19세기 말에 노예와 상하 무역의 지역 거점으로 성장했다. 1874년 찰스 조지 고드는 오스만치아의 정부 간의역을 설치했다. 앵글로 이집트 수단 시대의 초창기에 보르는 백라일강을 따라 이동하는 증기선들의 장작 공급소였다. 1905년에 보르는 버덕 행정구의 본부가 되었다. 보르는 남수단 주민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보르에서 19킬로미터 남쪽에 떨어진 말렉이라는 작은 촌락의 1906년 아치볼드 쇼에 의해서 오늘날 남수단 최초의 현대 기독교 성교회 중 하나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1906년 보르의 최초로 교회 성교협회의 성교시설이 설립되었다. 말렉은 상라일 지방의 성교 거점으로 바뀌었다. 쇼는 말렉의 최초의 고등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딩카랜드에서 서임된 최초의 토창민 출신 성공회 주교인 다니엘 댕 아통 주교와 이어 니코노라 아치크 댕 아리어 주교를 배출했다. 존 아루어는 1916년 보르에서 최초로 침례를 받은 전설이 되었다. 앵글로 이집트 수단 시대의 보르는 딩카족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보르는 제2차 수단 내전의 진원지이다. 1983년 5월 수단군의 장교였던 존 가랑 드 마비오르 박사는 보르마을에서 봉기를 이끌었고 이는 수단인민해방운동과 수단인민해방군 위 탄생으로 이어졌다. 또한 보르는 약 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991년 보르 대학살의 현장이었다. 마침내 2011년 7월 9일 남수단은 독립에 성공했다. 2013년 남수단 쿠데타 시도 이후 남수단군과 리액 메커가 이끄는 반군 사이에 벌어진 몇 주간의 전투에서는 보르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누에르 백군의 일부도 이 전투에 참여했다. 2016년 에보르는 보르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었다. 같은 지시로 구보르 카운티는 각각 하나의 페이암을 포함하는 5개의 작은 카운티들로 세분화됐다. 이 신설 카운티들은 보르 사우스 카운티, 보르 이스트 카운티, 보르 센트럴 카운티, 보르 웨스트 카운티, 그리고 보르노스 카운티이다. 공항에서 남쪽으로 본 보르 극동쪽 외곽의 항공사진 남수단 중앙에 위치한 마딩버시는 종글레이주의 주도로 남수단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주바에서 육로로 약 190km 북쪽에 소재한다. 도시는 백라일강의 동안에 위치해 있다. 쾌펜의 기후 구분에 의하면 보르는 사바나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다. 남수단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보르 페이암 위 인구는 6만 1716명이다. 남수단 케냐 상업은행의 지점이 보르에 있다. 남수단의 7개 공립대학 중 하나인 존 가랑 메모리얼 과학기술대학교가 보르에 위치한다. 대학교의 이름은 존 가랑 대 마비오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남수단의 운동 조직인 수단인민해방군 운동을 이끈 가랑은 현대 남수단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그는 2005년 포괄적 평화협정에 서명했고 이는 결국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이어졌다. 2005년 가랑은 최초의 수단 부통령이자 자치 남수단의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한 지 21일 만에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다. 존 가랑 메모리얼 과학기술대학교는 전 종글레이 주지사 MR 필립송 리그에 의해 설립되었다. 보르에는 수단 성공회 성공회 교구의 주교자가 있다. 백라일강의 하천 운수와 도시에서 뻗어나가는 주요 도로 3개 그리고 보르공항이 보르의 교통을 담당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